여기는 신태방역에서 한 800에서 900미터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10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이 없어서 다행이고 한 5평 정도 되보입니다 가격은 500에 50 그래서 뭐 1000에 45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1000에 45까지 갈 것 같고 내부 지금 도배랑 이런 옵션 보니까 새로 싹 다 간 것 같아요 바닥 이런 장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500에 50이면 넓이가 괜찮아요 이거 실제로 봐야지 카메라로 봐서 넓이가 그래도 나쁘진 않고 만약에 500에 50이면 근데 뭐 더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넓은 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번 더 더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고 계실거에요 she's got her for a longanyak drawer 선생님 최대한? 들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리즈 american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인다 장비다 감사합니다.